올림포스 1, 1강에 3번 해보겠습니다 이 like는요, 뒤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쓰는 거라서 alike로 바꾸면 안 돼요 alike 뒤에는 명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전치사로 쓰인 거죠 주격관대라는 동사는 분사처리도 똑같아요 organizing 그 다음에 make가 애초에 5형식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격 보호가 필요하죠 이게 수동태가 돼도요 형용사가 있어야 됩니다 available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한데 요 놈이 이제 가 목적어잖아요 가짜 목적어 요쪽이 진짜 목적어 지금 의미상 주어고 되게 중요합니다 가끔씩 그럼 얘의 원래 문장이 make for members to find them easy 입니까? 이렇게 묻던데요 그렇게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 목적어를 쓰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checked out이라는 건 분사고 여긴 주격관대라는 비동사 빠져 있죠 얘는 이제 동사를 부정합니다 대출이 안되던 거겠죠 checking 하면 틀리고 last popular books가 좋았고 동사가 있습니다 will be placed because of가 전치사라서 뒤에 동사를 못 써요 그러면 얘를 because라는 접속사로 바꾸면 the environment 쓰고 is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게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이제 엄청 중요한데 이건 서수령이 가능하죠 아까 가목적어랑 같이 더비더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더비더비 더비더비 그쵸? 그 다음 must have pp가 과거 사실 추측이죠 얘를 should로 바꾼다거나 하면 의미가 바뀌기 때문에 다 틀리고 이 형태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서수령 내줘야죠 이 정도는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내용 한번 볼까요?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기억이라는 건 공공 도서관 같은 거야 조직하는 도서관의 책들을 따라서 예측되는 인기에 따라서 그 기억은 도서관 같은 거래 비유한 거죠 빈번하게 대출되는 책들 있잖아 즉 인기 있는 책들 댄 브라운의 블록버스터 같은 거 그 댄 브라운 씨가 이제 그 천사와 악마 그 전에 뭐였지? 다빈치 코드 뭐 이런 유명 작가입니다 좀 오래전에 쓰였나 봐요 이 글이 이용 가능하게 될 거래요 특별한 공간에서요 가까운 도서관의 입구에 가까운 곳에 쉽게 하려고요 멤버들이 그 책들을 찾는 걸 쉽게 하려고 파플로북스죠 인기 있는 책들은 입구 가까이에 둔다는 얘기고 정반대로 덜 인기 있는 책들 뮬러의 책인데요 수상자랍니다 2009년 노벨상 문학상에서 어떠한 거냐면 거의 대출이 안 되던 과거에 이런 인기 없는 책들은 놓여질 거예요 뒷공간에 도서관에 환경이 그러므로 반영되는 환경 때문에 우리의 기억에서 우리는 기억을 사용할 거야 추론하려고 환경에 관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더 자주 우리가 항목을 기억해낼수록 기억에서 그러면 더 자주 우리가 그것을 그 항목을 직면했으면 틀림없구나 과거에 자주 만나면 자주 끈해온다는 얘기죠 도서관에 비유를 했었으니까 인기 있는 책들은 입구 가까이 인기 없으면 저 뒤로 기억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크게 한번 정리해볼게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인간 기억이라는 건 도서관 같은 거야 인기에 따라서 책을 배열해 놓는 자주 나가는 책들 있잖아 인기 있는 책들은 도서관 입구 가까이에서 이용 가능하지 멤버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정반대로 인기 없는 책들 있잖아 대출 잘 안되던 거 그건 저 뒤에다가 노벨 수상자 책인데 환경이 그러므로 기억에서 반영되는 것 때문에 기억에서 반영되는 환경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사용할 거야 환경에 관해 추론할 수 있대요 우린 추론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더 자주 우리가 기억에서 그걸 기억해내면 항목을 기억해내면 더 자주 우리가 그걸 직면했음에 틀림없다고 그렇게 추론할 수 있대요 자주 하면 자주 기억나 됐죠 그래서 서술형도 좋고 어법도 좋고 이거는 뭐 대입학형 다 좋고요 마지막 문장에 빈칸 뜨는 게 좋겠죠 이거는 뭐 완전 좋은 질문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경제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